네, 수요 스페셜이죠. 새남자의 정치 수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다를 안 떨 거고요. 두 분의 말씀을 주로 드릴 건데.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전을 편집국장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뜨거워요. 지금 오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개의 선언도 하지 못했는데 시작부터 여야 충돌이 상당한 거. 지금 농어촌 대표성 그리고 비례대표 이 문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관이 뜻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당장 오늘 지금 정치개혁특위를 연 목적은 새누리당의 정문원 의원이 새누리당 쪽 간사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정문원 의원이 현재 있는 지역구도 경우에 따라서 상당한 변동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이해당사자니까 새누리당 쪽 간사를 교체하자. 이 의안을 가지고 일단 정개특위를 열려고 했었는데 웬걸 그 안건을 처리할기도 전에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공이 가릴 것 없이 농촌지역 의원들이 몰려와서 농촌지역 특별선거구를 신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농촌에 사는 것이 무슨 죄냐. 이게 농촌지역 선거구는 이게 동선만 해서 적게는 30km 길게는 60-70km에 이른다. 이 긴 거리를 커버하는데 사실은 서울시보다 몇 배 넓은 거리를 우리가 커버하고 있다. 그러면 농촌을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배려하는 선거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설명을 하겠다고 하면서 아수라당이 돼서 첫 시작부터 지금 억울해진 거죠 오늘. 소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농촌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의 위기감이 이거 자칫하다가는 날라가겠다는 게 지금 목전에 다가온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이번에 244석에서 249석까지 이렇게 범위를 정했고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도시선거구가 늘어나면서 농어촌 선거구가 상당 부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목소리를 여야 지금 가릴 것 없는 거죠 같이 다 힘을 모아서 지금 농어촌 각 전북 경북 충남 해서 각 이렇게 시도별로 하나씩 특별 선거구를 둬야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글쎄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결론 날지 참... 글쎄 저는 결론은 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어촌의 특별선거구를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2대 1 했지 않습니까? 인구 격차 그렇죠. 그런데 이 2대 1의 예외를 지금 인정해 달라는 거거든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2대 1이 헌법정신이다라고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예외를 신설해 달라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턱도 없는 요구를 지금 양당 공의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위원이라고 판단한 헌법정신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결국은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지난번에 정계특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선거구 획정에 대한 부분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이렇게 양당 대표들이 합의해서 넘겼잖아요. 넘겼는데 획정위원회에서 244석, 249석 이렇게 범위를 정하니까 이게 만약에 농어촌 쪽에 특별한 어떤 배려가 없으면 이걸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 결정권을 넘긴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칼날이 오니까 그걸 부정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사실 글쎄요. 농어촌의 이해관계를 배려한다. 그렇다면 지금 비례대표 같은 쪽에 농어촌의 그런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 조금 더 배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는가. 지금 사실 농어촌 한 4개 군이 하나인 선거구들도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있고 서울시보다 큰 선거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인구나 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또 계속해서 농촌의 중요성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농촌 출신이지만 시대 변화 속에서 일정하게 또 변화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이 좀 이렇게 헷갈리는 건 어떤 거냐면 이건 것 같아요. 아까 소국장님도 날아갈까 봐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이게 배지수가 날아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농어촌을 대표하지 못할까 봐 정말 걱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들 지역구가 날아가고 자기들 배지가 날아갈까 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배지가 날아감으로써 이 지역구의 어떤 이해를 대변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고 별 말씀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 선관위에서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안대로 한다면 경기도라든지 인천 또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7석에서 9석 정도가 증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경상북도 경삼남도의 농촌지역 그다음에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농촌지역은 각각 4석 3석 그다음에 강원도 1석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신의 표의 가치가 지금 경북이나 전남 쪽의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표 가치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표에 있어서 역차별이 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지금은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표를 어느 정도 최소한 도시에서 한다는 이유로 표의 가치가 차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절반 가치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도시에서 살면 시골에서 사는 분에. 그런데 이 절반 가치도 오히려 지금 인정을 그걸 못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농촌 특별 선거구 신설 문제여서 그래서 결국은 헌법상 불가능한 요구를 지금 현재의 농촌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기왕님도 같이 보세요.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특별 선거구 이런 부분들은 예외라는 것이 물론 꼭 필요할 때도 있지만 한 번 예외가 인정이 되면 다른 분야에서는 그럼 또 다른 예외를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구 문제는 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부분이고 해서 기본 원칙에 충실해서 정하는 게 맞다. 아까 그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비례대표 안에 농어촌 대표를 넣어라. 지금 비례대표가 이제 직능을 대표하거나 혹은 청년 여성 또는 장애인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 가정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 이제 농어촌 대표를 비례로 신설한다면 지금 새누리당 입장은 비례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야당은 이제 비례를 늘리거나 더 줄일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럼 결국 이게 이해충돌이 이 300명 정수 안에서 조정이 안 되잖아요. 정수 늘어날까요 결국? 정수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차피 양당 공의 정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 농어촌 선거구를 조금 줄여야 되는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따라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각 당 공의 새누리당은 영남 패권주의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 패권주의가 사실은 팽배해 있는데 이 농어촌 선거구가 과대 포장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영남 패권주의 호남 패권주의가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패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선거구를 영남에서 한 4석 정도 줄이게 되고 호남에서도 또 한 서너석 줄이게 된다면 양당 공의 영호남 지역구의 의원들의 어떤 힘이 확 빠지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결국은 정치적 의미에서 수도권이 결정하는 몫이 훨씬 커지고 영호남이 지금까지 과도하게 가져갔던 어떤 지역 패권주의가 앞으로 숙어드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농어촌 특별구는 절대로 인정돼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소극자 아니고 이렇게 되면 좋은 건가요? 글쎄 이거 뭐 좋다 나쁘다 보다는 저는 이게 사실 농촌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쭉 거기서 성장을 해왔지만 농촌의 어떤 차별성이랄까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도시에 비해서 적은 거예요. 비슷한 겁니다.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한 개군을 대표하나 두 개군을 대표하나 세 개군을 대표하나 기본적인 농촌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면에서는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각 시군에서 어떤 도로를 깐다든지 직접적인 어떤 이해관계 돈을 끌어오는 부분에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없으면 주민들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뭔가 자부심이 좀 덜한 부분은 있겠죠. 하지만 농촌을 대표한다는 이런 논리로 그 부분을 가져갔을 때는 그야말로 농촌을 대표하려면 농촌의 농민들의 이해관계를 잘 대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비례대표로 더 진출시키는 것이 맞다는 거죠. 네. 자 3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세 남자의 정치수다 4부로 계속 이어집니다. 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추영일의 YTN 뉴스 정면승부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전을 편집극장 두 분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부 용료가 있습니다. 자 3부에서 농어촌 지역 대표성이냐 아니면 비례대표냐 지금 정수는 정해져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혹시 조금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아까 김 변호사 하시는 말씀 중에 영남 호남의 국회의원들이 줄어들면서 조금 더 그런 지역 패권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하나의 내년 총선을 둘러싼 어떤 여야의 유불리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본다면 그렇다면 수도권의 선거가 늘어났을 때 이것이 야권에 유리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과거 우리가 쭉 보면 주로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지금 봐서는 지금 서울이 48석 경기도 52석 인천 12석 이렇게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만 지금 대로라면 경기도에서만 한 7석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수도권이 112석인데 경기도가 7석 늘어나고 나머지 서울 이런 데서 조금 더 늘어난다고 본다면 최소한 120석 이상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한 3천 표 이상으로 수도권에서 승부가 갈리는 곳이 20곳에서 30곳입니다. 선거구가. 그런데 현재 진행 상황, 야권의 상황 이런 걸 본다면 야권은 어쨌거나 지금 현재 분열하고 있는 것이고 여권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분열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야 되고 이런 등등의 상황은 선거구 자체가 어떻게 조정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여야가 어떻게 유불리를 따지기에는 조금 그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런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영남, 강원 같은 경우는 대체로 새누리당이 강세다라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선거구가 새누리당 쪽 농촌 선거구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원래 이게 지금 충청권에서 우리가 인구가 호남권보다 늘어났는데 왜 호남권보다 의석수가 적냐 이렇게 해서 시작된 문제거든요. 그런데 정작 헌법재판소에서 2대1을 판결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충청권은 사실은 정확한 대접을 받고 있었고 제일 많이 이득을 보고 있었던 데가 새누리당의 경북 지역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남권이었고 충청권은 사실은 그대로 똔또이고 정확한 대접을 받고 있었고 그다음에 강원 지역도 약간의 어드벤티지를 얻고 있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인데 어쨌든 이게 경기도 권역에서 7석이 늘어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해볼 수 있는 공간이 한 두세 개 정도 조금 더 약간 늘어난다. 그런 점에서는 약간의 정치적 이득이라고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참 이게 결과는 알 수 없는 거고요. 이게 미미한 유불리를 가지고 막 목숨들 거시는 것 같은데 합리적으로 잘 결정돼야 되겠죠. 아까 소극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야권은 분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분열하고 있는 건지 수습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 혁신안에서 무시무시한 인적 쇄신 방안. 이제 아주 다성 국회의원들의 이름 또 전 대표들이 거론됐습니다. 이 혁신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타당한 면이 있다. 타당한 면이 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일정 부분 말로 하는 싸움이고 정책으로 하는 싸움인데 이 싸움이라고 봤을 때 싸움은 기선제압이 중요하다. 기세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직 대표들을 불리한 지역인 부산, 경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싸움을 걸도록 하는 것. 어찌 보면 적지네. 이거는 이 기세의 측면에서 대단한 돌파력을 가지고 나가도록 이렇게 추동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기존의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사실은 세정치 민주연합에게 마음을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야권 지지층이 이거 잘한다 하면서 이 기세에 따라서 공고하게 뭉칠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중도층에 있으면서 약간은 야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서진치 민주연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선거를 포기해버리든지 아니면 정치적 지지를 주지 않는데 얘네들이 이런 결계를 가지고 과감하게 밀어뛰는데? 그럼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지지를 좀 줘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도 야성이 있는 사람들도 표를 유인할 만한 요소가 충분히 된다. 그래서 물론 현장 선거구 하나하나 각계 전투에 있어서는 세시로 들어가서 인권관계도 맺어야 되고 지역구 어떤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분리하게 짝이 없으나 큰 틀에서 봐서 선거 구도는 기세를 가지고 밀고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좋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혁의 경우에는 장수들이 이제 장렬히 전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장수들은 장렬히 전사할 가능성이 큰 판에 있어서는 아주 우애. 소극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수순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발표한 강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강도가 좀 약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전직 대표들 좀 어려운데 출마를 해라. 이런 얘기와 해당 행위자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돌이를 해야 된다 등등이 있지만 저는 사실 예상하기에는 조금 더 과감한 어떤 인적 세신과 새로운 인물의 영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큰 틀에 그런 것을 던지고 예를 들면요? 실질적인 그러니까 과감하게 지난번에 최인호 혁신의원도 얘기했지만 이해찬 의원, 용태로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확실하게 몇 선 이상 의원들이라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딱 그런 충격파를 던질 정도까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보다는 굉장히 강도가 일단 약했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앞으로 세정치 민주연합이 총선을 문재인 체제로 지금 치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가 주인공이 일단은 감동 드라마를 불러일으킨 주인공이 문재인 대표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나부터 사지로 가겠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혁신이가 당신 사지로 좀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부분은 문재인 대표가 사실 내가 지난번에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저부터 부산 가서 다시 뛰겠습니다. 우리 지지자들, 지지하신 분들 정말 힘내서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문재인 대표가 앞에 서서 이 흐름을 끌고 가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오늘 딱 그걸 들으면서 상당히 수순이 잘못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또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조경태 의원을 꼭 집어서 해당 행위자라고 이렇게 혁신위원회에서 규정을 했던데 저는 이거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경태 의원이 물론 그동안에 문재인 대표 얼마나 세게 비판을 했습니까? 날선 비판이 있었죠. 날선 비판을 했죠. 하지만 부산이라는 야권의 불모지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이 됐고 거기서 5번 출마해서 3번 당선됐고 또 20년 이상의 어쨌건 야당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나름대로 성과를 부산에서 이루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럼 아무리 정말 아픈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안고 가야 세정치민주연합이 더 거듭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부분을 해당 행위자라고 완전히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름까지 딱 그렇게 찍어서 하는 부분은 이것이 앞으로 오늘 발표가 됐지만 저는 상당히 후유증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마침 묘하게 정청래 의원이 윤리심판원에서 다시 당적 회복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최고위원회 복직을 하던데 그렇다면 혁신위원회 전반적인 오늘 발표가 이것도 친노살리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아마 저는 내일부터 또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오늘 혁신위가 조금. 내일부터가 아니고 지금부터 쏟아내고. 그런데 두 분의 지금 오늘 혁신안 발표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엇갈리세요. 완전히 엇갈리세요. 이 배경으로 뭐가 있냐 하면 지금 세정치민주연합 내홍이 워낙 시끄럽다 보니까 통합수순으로 가는 거냐 아니냐 이건데 여기서 지금 몇 개 지표가 나오는 게 자 천정배 탈당하여 무소속 당선이 됐고요. 신당 창당 기치를 주말에 들었고요. 박주선 의원 현역 의원으로는 최초의 탈당입니다. 신당 이야기도 했습니다.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박준영 전 지사 탈당했고요. 자 이 세 사람의 흐름이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 탈당과 신당 러시 이것을 세정치민주연합은 애써서 지금 평가절하 폄훼하고 있는데 그 파 어떤 충격파 파급효과 어떻게 보세요? 파급효과 없습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전혀이 맞습니까? 전혀 없는 게. 자 보십시오. 천정배 의원이 올 4월 29일 날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고 그때 얘기가 6월 7월쯤 되면 신당의 어느 정도 골격이 보일 것이다. 그러다가 8월 9월 왔는데 결국은 창당 선언을 하기는 했는데 올 12월이나 내년 1월쯤 되면 창당을 구체화하겠다가 매번 지금 시간을 연기시키고 있는 이런 과정이고 두 번째 엊그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창당하겠다고 했을 때 천정배 의원 말씀이 기존에 호남 정신을 이을 만한 신진인사로서 DJ 대통령에 필적할 만한 새로운 정치 신인을 발굴해서 같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옆에 단 한 명이라도 누가 서 있었는지 아무도 없었다. 그다음에 지금 어제 박수선 의원 엊그제 탈당했지 않습니까? 박수선 의원 본인을 따를 의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누구 탈당하겠다고 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수선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탈당이 예견이 됐던 게 사실 재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박수선 의원이 유일하게 호남권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선을 하면서 탈당하려고 준비를 했었다가 그 내용이 해당 지구당의 당원들에게 읽히면서 박수선 의원이 사실상 납치 비슷하게 산골로 끌려가서 있었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당신은 우리 당원들의 의사의 반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감금이 당하면서 결국은 박근혜 후보 지지선이 무산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수선 의원은 그때부터 마음은 지금 다른 데 콩밭에 가 있었다라고 읽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혁신안 통과가 됐죠. 그다음에 중앙이라든지 의원 합동총회에서 문재인 대표 중심으로서 선거를 치루자라고 확고부당하게 합의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정리가 됐고 나머지 아주 소소한 남아있는 이 잔불들이 그저 그냥 조그마한 불법을 튀기고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전혀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결국은 김변호사께서 전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건 이런 부분이 성공하려면 사람, 조직, 자금 이른바 당을 창당할 때 3요소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크게 봐서 내 갈래죠. 여기다 김민석 전 의원이 하고 있는 과거 마포 이른바 마포민주당 갈래까지 하면 내 갈래의 흐름인데 그러한 사람, 조직, 자금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모두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천정배 의원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이번에 천정배 의원이 창당 선언을 할 때 보면 사실은 이게 추석을 앞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벤트가 추석 민심을 잡으려면 이때 뭐가 있으면 이때 터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천정배 의원이 그걸 못 내놓았다는 얘기는 그것이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만약에 손학규 전 대표나 안철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러한 신당의 흐름과 같이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현재의 흐름대로 천정배, 박주선, 박준영 이러한 흐름으로 간다면 이게 큰 정가의 지각변동을 가져올 정도로 그런 세를 형성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 천정배, 박주선, 박준영 공통점이 뭐냐면요. 호남 지역에서 1인 기치를 걸고 지금 창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호남 지역에서 현재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는 것은 맞지만 호남 주민들의 대체적인 정서는 그렇다면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정당이 과연 타당한가? 명분이 있는가? 그리고 그게 호남 지역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가? 대체로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다 1인 정당 비슷하게 서로 성격이 다르고 지향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1인 정당 비슷하게 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 분이 조금이라도 살려면 빨리 힘을 합쳐야 돼요. 힘을 합쳐서 뭔가 공통무문을 갖고 그리고 새로운 명분을 찾아서 가야 그나마 조금 힘을 얻지. 현재 상태대로라면 더 어려울 겁니다. 자, 지금 일단은 미미할 것이다.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흐름을 지켜봐야겠죠.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 내일모레 글피 시작되는 추석 민심일 것 같아요. 대이동을 하죠. 그러면 지금 이 추석 민심 잡기 여야가 벌써 난리인데 홍보물도 배포됐고요. 새누리당은 아무래도 노동개혁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 이렇게 방점인 것 같은데 추석 밥상에서 회자되는 정치 이슈 뭘 걸로 생각하십니까? 가장 자극적인 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이죠. 그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하기도 쉽고 자극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얘기가 가장 아마 밥상에 오르면서 김무성 대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얘기가 가장 큰 얘기일 거고요. 그다음에 호남 지역에서는 과연 이게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신당이 이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마 그런 얘기를 상당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핵심 정책 이슈 같은 것보다는 가십이 더 계좌될 것이다 이렇게 보셨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여권과 관련해서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공천을 둘러싼 이른바 힘겨루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최근에도 많이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대구 방문 이후에 사실상 어떤 강력한 전국 주도력을 바탕으로 해서 공천에 있어서도 어떤 당신의 영향력 하에서 상당 부분 사람을 공천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김무성 대표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걸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갈 것 같고 야권과 관련해서는 역시 문재인 대표 체제가 안정감 있게 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지금 박지원 의원 이번에 박지원 의원 보면 공천 못 받는 게 거의 100%로 혁신이 발표대로라면 100%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박지원 의원이 또 가만히 안 있을 텐데 박지원 의원의 반발 또 안철수 의원도 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주로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역시 복잡하군요. 그런데 최근에는 야당발 이슈가 많다 보니까 오늘도 여당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또 여당 내 조짐도 그렇게 말끔하진 않아요. 한번 이제 추석 민심 넘겨보고 딱 다음 주 정치수다가 추석 지나고 바로니까 한번 고향들 다녀오셔서 생생한 이야기를 정리해 주시고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역시 김경진 변호사님 그리고 소종섭 국장님 함께 여러 가지 정치 현안 문제를 가지고 좀 시원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